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단 하루 밖에 없는 소중한 날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눈을 뜨자마자 만나는 가족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대로 이끌어가려 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는 동안 제게 맡겨주신 돈과 재물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며 제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저만을 위해 창고를 짓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 작은 자, 낮은 자,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누리게 하옵소서 제 지식이나 재능이나 육체의 건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게으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사연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늘 겸여하게 하시며 온 생명 다 바쳐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성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여 죽게 하듯하며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늘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분별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행사를 맡겨오니 오늘도 저희의 약한 손을 들어 커신 주께 성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제 혀에 재갈을 먹이소서 독기어린 비판과 잔인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갈고리 같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것을 보고 통쾌해하는 못된 심성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불친절한 말로부터 그리고 불친절한 침묵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판단하는 일을 자제하게 하옵소서 저의 비판이 친절하고 너그럽고 건설적인 말이 되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내면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이 지내며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부드럽게 하소서 제 안에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힘을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평화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을 증오를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인간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눈 어두운 저희들을 찾아오시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재물에 관심을 두려는 저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가를 바라고 행동하는 저에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와 내 가족만을 향하여 펼치는 내 손길을 보시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삼키듯 밀려오는 죄악에 시달린 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이 없이 떨고 있는 저에게 두려워 말고 오직 믿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수하지 못한 생각으로 얼룩진 저에게 너희가 생각을 바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히 받아 누리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은혜롭게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주님 주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저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매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모든 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꼼꼼해서 사소한 것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무적이고 정이 없습니다 원칙도 없이 좋게만 하려고 합니다 시시콜콜하게 표현합니다 언제나 맨 마지막에 그것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간신히 마무리할 정도로 게으릅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날 속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언제나 옳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단점이라 말하는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의지가 꺾여서 의지가 꺾여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을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들의 단점이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저마키 이마소서 당신이 하늘을 열때 이 땅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던 생명의 시로 내려놓으소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마듯이 아픔 고통 슬픔의 모든 것이 잔잔한 희망의 물결처럼 영원히 숨쉬는 따뜻한 바다에서 깊고 넓은 가슴으로 잠재우소서 아름다운 삶을 꿈꾸게 하소서 기쁨 사랑 아픔 모두 한 그루의 나무에서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한 미끄러움임을 믿게 하옵소서 생명의 물결처럼 생명의 물을 뿌려주소서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신 예수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예수님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엔 죄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진정 용서하는 일은 왜 이리 힘든지요 제가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미운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새 어둠의 뿌리로 칭칭 감겨와 저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어지던 화해의 다리가 제 옹졸한 편견과 냉랭한 비겁함으로 끊어진 적도 끊어진 적도 많습니다 서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며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늘 망설이고 늘 망설이고 미루는 저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꾸짖어 주십시오 언제나 용서해 드디어 살아서도 죽음을 체험하는 어리석음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제가 다른 일을 용서할 땐 온유한 마음을 다른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땐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잔잔한 마음에 그샌 풍랑이 일고 때로는 감당 못할 부끄러움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을 넓혀가는 삶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너무 엄청나서 차라리 피하고 싶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씩 담고자 저도 이제 가파른 비탈길을 오릅니다 피 흘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끌어안은 당신과 함께 끝까지 용서함으로서만 가능한 희망의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저를 재촉하시며 가시에 찔리시는 주님 용서하고 용서받은 평화를 이웃과 나누라고 오늘도 저를 오늘도 저를 재촉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당신의 영광과 나라를 찾지 아니하고 늘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셔서 세상의 헛뎀을 알게 하시고 당신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심을 알려주셨듯이 미련하고 우둔한 심령으로 깨닫게 하사 이제는 영원히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그리하여 그날에 당신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이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당신의 온유함과 사랑으로 권고하여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신 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소서 나로 하여금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하심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해 하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에 후히 쓰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을 선한 일에만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육적인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케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며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익하고 썩어질 것들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하며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 저는 압니다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정치가나 경제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적 조건이나 환경에 있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음이요 주님은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바로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에게 맡기셨음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결단코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불신자들의 손에 있지 아니야물 성령님이 내 영안에서 너무나 분명히 증거하고 말씀하시고 확정하여 주시고 계시나이다 나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이 민족의 장례를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무릎에 맡기셨나이다 주님은 이 민족의 장례를 바로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 맺힌 눈동자에 두셨습니다 주님은 이 민족의 장례를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룹한 두 손에 두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사랑하는 주님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강구해야 함에도 강구하지 못하는 예의 미천하고 부족한 종의 허물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이 부족한 종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그룹한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은 허감의 나라가 아닌 바로 주님의 그룹한 피가 뿌려진 주님의 나라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결단코 기도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의 세계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할지라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을 악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민족의 장래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호흡과 생명까지 모두 모두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며 강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극혈이 없이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은총 주님의 극혈하심을 강구합니다 나이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미천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그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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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고마우신 주님, 다시 새날이 밝았습니다. 살아갈 하루를 생각하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허락받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주 조금 주님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기보다는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제 뜻을 겸손히 나타낼 뿐 아니라 실망한 심령의 위로가 되고 용기를 북돋게 하옵소서 제 유익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옵고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는 땀이 저희에게서 소산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바라오니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인격을 가꾸어 주소서 필요한 인내와 관용과 성결의 마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는 신중함이 있게 해 주시고 맡겨진 일에 쏟을 수 있는 성실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밝아진 심령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에 눈을 끼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소리는 공허합니다. 소리는 높지만 제 영이 공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의 목회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상처와 갈등이 많습니다. 제 안에 숨은 비밀한 죄들이 많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문제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 자신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죽이고 파괴하고 묶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맘에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는 목해할 수 없습니다. 불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제가 병에 걸리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사오니 제 병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육체와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제 머리 위에도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마음과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 목회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위로 내 영광 된 지도 주 없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 아멘